고객님 해남이 없나요? 상어 같은 것을 저희 바다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무지개 무지개! 아, 착한 사람 눈에만 안녕! 요즘은 정비의 승희입니다! 반갑습니다 왜 또 울어? 끊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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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잘 탔어요. 우리가 일일이 댓글에 답을 못 달고 있지만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. 아우 좋다. 아우 너무 심없이. 너희씨 좀 발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말처럼. 우리 물어 같잖아 백조 같잖아 백조. 위에 하면 아주 과하게 물어 발을 막 계속 물치려고. 물 속에 들어가서 수확을 느끼는데. 우리는 수확이. 수확이. 이 언니는 이런 말 좀 아주 잘 몰라요. 황젤이라는 기관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. 이 동그란 수경으로 됩니다. 이게 코에 까딱 붙여놨고. 큰 울면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. 아우 진짜. 제가 한테 신기하다. 코에 까딱 붙여놨는데. 아우. 미안해요. 이거는 잘 모르겠고. 그래도 갈 거예요.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. 생활품에서. 근데 이것도 하나 좀 더 힘들어요. 그래서 연습과 생활이 필요한데. 왜 생활이 없나요. 1매만. 아니요. 3매만. 은행. 도대체해주는 해남도 3명 정도는 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해난도 있습니다. 나이 resil성에서 해남이 없는 김에. 제일 많죠. 인물들부서 여성들이 다 많아요. 우리 같은 데에는 컴퓨터 박스에서 운소 가라 있는데. 빨리 있고. 생명도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. 혜남이 있는 경우에는 다 혜남이에요. 이 배는 혜남만 살 수 있는 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식기도 용이하고 또 갈아입는 거 되게 귀찮은 게 없겠죠? 아무튼 혜남은 할 수 있어요. 하고자 하는 세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. 우선 도전해주신 사람은 그냥 비싸고 비싸주세요.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. 지금 세년 안에 있는 물렁층이지. 지금 자련에서. 자연로 사은데 이렇게 필요해. 대박인 거 같아.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데. 이제 안주입니다. 수지 Archives. 그리고 이제 앞에서 주문할 수 있는 세상을 알아볼 수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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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요즘에는 장민, 소희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하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